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사실 뭐 제가 작년 가을이죠. 가을에 야심차게 커리큘럼 개편을 예고하고 올해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정말 이제 뭐 강사선택, 강좌선택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제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잘 이수하는 것이 수능 물리학 성패의 지름길이다. 조금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덜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그 커리큘럼에 대한 또는 인프라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그리고 수능 유형과 난이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고 그냥 노력이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변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몸 불사르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다졌고 그 첫 시발점이 바로 이제 플랜비죠. 플랜비 시리즈가 작년에 없던 커리큘럼들이 계속 나올텐데 시즌별로 그 첫 강좌.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 시즌은 사실 엔제가 나오는 시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뭐 개념 기출하느라 바쁘고 솔직히 저는 불만이 좀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 개념 기출이 아직 진도율이 엉망이다라는 거 지금 이제 거의 2월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2월 중순이거든요. 이 OT를 찍는 시점이 플랜비를 수강하는 시점이야 다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왜 강좌를 담아놓고 사놓고 또 교재 사놓고 또 업로드 그렇게 재촉하면서 강의는 안 듣습니까? 강의를 좀 들어야죠. 저는 뭐 책만 풀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반기 커리큘럼은 제가 후반기쯤 가면 뭐 모의고사라든지 파이널 커리큘럼쯤 가면 발췌 수강도 권장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문제는 많이 풀어야겠고 그럼 이제 틀린 문제만 봐라. 뭐 그렇게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뭐 최강의 인덱스가 있잖아요. 올해 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인덱싱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만족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달아나서 골라 듣기 좋다. 상반기에는 골라 들으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야. 나중에 복습할 때 복습할 때 골라 들으라고 달아놨는데 1회 수강 때 골라 듣나 보더라고. 그건 안 돼요. 무슨 강좌를 듣든 간에 6월 모평 이전에는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학습결손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시작부터 좀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새 커리큘럼의 첫 번째 강좌입니다. 플랜 B 강좌는 제 커리큘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탄 1권 역학의 기술편이 이제 개강을 하는 거고요. 많이 기다렸죠.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좌 기획 의도는 정말 이게 수십 년 된 물리학의 회묵은 고민이죠. 수십 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십 년간? 십 수년간이라고 할까? 어쨌든 뭐 이제 물리교육 쪽에 입시 쪽에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 물론 물리학만의 문제겠습니까? 수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다 그런데 특히 물리는 개념이 심플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데 필요한 또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에너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크죠. 문제풀이 비중이 그만큼 높은 그런 과목인데 이제 오해는 하지마.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문제만 풀면 되겠군요. 개념은 가볍게 훑고 문제만 풀면 되겠군요. 그건 아니고 뭔가 이제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개념을 그 강좌에서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성취 와는 별개로 항상 문제를 풀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더라. 안 풀리더라 이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알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뭔지 알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 이해했는데 왜 선생님 저는 식이 안 세워지나요? 이런 이제 해묵은 고민들이 많아서 그 진검다리성 강좌 문제를 풀어내는 온전한 기술 그치? 온전한 스킬 온전한 노하우를 좀 단기간에 전수받을 수 있는 사실 제가 번 외긴 한데 진짜 강사 대비한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인강 대비 기준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역학 강좌만 따로 내시면 안 돼요? 역학 문제풀이 그 비법만 딱 정리해 놓은 액기스 강좌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야 그건 그게 교육적일까? 문제풀이 기술만 정리해 주는 게 과연 교육적일까? 밑바닥부터 개념 차근차근 이해하고 본인이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가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된 기초 체력이 시험장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일 텐데 내가 그걸 막 떠먹여 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신념? 교육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번 외 역학 풀이 강좌를 제가 개설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근사한 강좌라고 하면 제가 이제 킬러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본비급인데 기본비급은 역학만 다루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좌에 대한 수요는 뭐 십수년 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던 뭐 그런 강좌입니다. 근데 이제 참 뭐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개강하는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시대도 변했고 그쵸? 그리고 교육과정이 축소되면서 점차 뭐 유형이 좀 더 다양화되고 어떤 특정 파트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이제는 이런 강좌를 선보일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했고요. 올해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학생들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은 이런 것들이죠. 역학 문제 특히 역학 위주의 강좌니까 역학만 다루는 강좌입니다. 아는데 아는데 어떻게 충돌 상황에 적용해야 될지 그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머리가 하얗다. 그 다음에 나는 뭐 이해를 못한 게 아닌데 왜 나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걸까 혹시 이러면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또 반대급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생들의 해결책이 문제를 더 풀어야 되나 그죠? 아니면 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뭐 불안전하게 이해한 거지 그럼 개념을 한 번 더 봐야 되나 근데 그게 온전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어떻게 보면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존재해야 될 그 소중한 진검다리 하나가 여러분들 보폭에 맞춰봤을 때 내 보폭은 이만큼인데 개념하고 문제풀이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잘 운 좋게 점프해서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또 잘못 헛디뎌서 물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으니 친절하게 진검다리성 강좌 문제풀이 프리전략만을 효율적으로 전수해드리는 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강좌는 상당히 분석적인 강좌가 될 예정이야. 그러니까 한 강이 보통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데 제가 보통 뭐 삼순환도 그렇고 나중에 뭐 기본비급도 그렇고 일당백도 그렇고 보통 60분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한 8개에서 10개 많으면 뭐 12개까지도 풀어요. 그런데 이건 6문제 이상을 풀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더 분석적으로 시나리오별 또 문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원래 문제풀이 강좌가 부실하게 운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기존의 배기범 문제풀이 강좌가 좀 부실하게 풀었구나. 그건 아니고요. 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특히나 조금 더 분석적으로 프리방법론에 대한 어떤 유불리 효율적 풀이에 대한 어떤 뭐 착상 과정 내가 왜 이 식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그거 설명 안 하진 않는데 보통 강좌에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강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위화감을 줄이는 문풀에 대한 어떤 강좌 수강에 있어서의 위화감을 경감시켜 드리는 그리고 조금 더 입체적이고도 조금 더 상세한 그런 풀이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드리는 분석적으로 진행해 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러닝타임이 문항당 러닝타임이 길어요. 하지만 뭔가 꽉 채워져 있는 느낌 제가 지금 2강까지 촬영한 상태에서 지금 OT를 찍고 있는데 나름 좀 성공적으로 잘 찍은 것 같아.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상세했던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찍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20강까지 1간부터 20강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됐죠? 이해 해석 그리고 단계적 풀이 도구 중요한 건 도구적 나 이 말을 원래 싫어했는데 어 풀이 법 정리 풀이하는 어떤 방법론 이 풀이 법 정리 또는 뭐 도구 정리 또는 어 어떤 행동 영역 나 이거 되게 극혐했거든 사실 어 근데 나는 이제 나는 변화하기로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무슨 산간 오지에 이름도 모르는 어 지명도 모르는 또 핸드폰도 안 터지는 어떤 산간 오지 이런 데다 떨어놓고 떨궈뜨려 놓고선 살아 돌아와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살아 돌아와라 할 수도 있겠으나 어 제가 좀 건져 드리겠다는 거죠. 어쨌든 위기에 빠진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 옆에서 어 보살피면서 탈출을 시켜 드리겠다. 역학의 굴레 수렁으로부터 좀 탈출을 시켜 드리겠다. 약간 좀 온화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강좌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 이런 오해가 많더라고 이게 제가 커리큘럼 설명을 하다가 말실수를 한 건가?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벌써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더라고. 야 그 플랜B 그거는 상순환 기출도 이해 못하는 애들 이른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죠. 노배나 허수전용이야 어 실수들은 그거 들을 필요 없고 실수들은 기본비급으로 바로 가면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전용 이거 뺍시다. 이거는 옳지 않다. 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전제했어요. 이 강좌를 기획할 때 갈증 뭐 어떤 그 결핍에 대한 갈증이죠.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게요. 어떤 갈증이 있는 학생들이 수강 이게 수강 대상이죠. 이런 갈증을 가진 학생들은 들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듣고 나면 좀 웃길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 난 역학 실전 문풀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좀 좋은 역학 문제 더 풀고 싶어요. 오케이? 난 좋은 역 좋은입니다. 좋은 양질의 교훈이 많은 적정한 깔끔한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볼까요? 뭐 그런 역학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플랜 B는 아주 좋은 양질의 역학 문제를 120문제를 추가 제공하니 충분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필수본을 듣거나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듣고 있죠? VIP를 듣거나 또는 3순환 기출 특강을 듣다가 듣다가 이런 것들을 듣다가 선수 강좌잖아? 물론 이제 플랜 B는 3순환 듣기 전에 들어도 상관은 없어. 전천우 강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좌들을 듣다가 중 또는 중상 이상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에서 뭔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쉬운 문제들은 잘 풀리는데 까놓고 얘기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특히 역학에서. 그러면 플랜 B 1권을 보충제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플랜 B는 우리가 3시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주식이라고 하죠. 굳이 이제 밥으로 치면 필수본이나 필수본 VIP나 또는 3순환은 우리가 뭐 거르지 않고 생존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주식으로 치면 이 플랜 B는 플랜 B는 영양제 같은 강좌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그냥 밥만 먹고 살기에는 조금 내가 뭐가 허하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이랬을 때 영양제로 기능하는 강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나? 어쨌든 간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 기교 스킬 풀이법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뭐 약간 뭐 커리큘럼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인데 그냥 필수본 들을 때도 별 문제 없었어.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삼순환 들을 때도 그냥 무탈하게 잘 가. 근데 내 후수 강좌 중에 뭐 기본비급을 듣다가 킬러 강좌잖아? 또는 일당백 앵젤을 듣다가 또는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거지. 후수강좌들을 듣다가 기력이 쇠한 거지. 어? 여기서 충분히 뭔가 내공이 확보가 안 됐나? 왜 내가 얘네들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자꾸? 이랬을 때 그 진검다리성 강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역학에 위기가 생기면 플랜 B를 떠올려 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영양제 같은 필수 영양제 같은 강좌로서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그냥 필수 거리 잘 가고 있었는데 잘 가다가 위기가 이제 봉착할 때가 있거든. 아 나 역학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기본비급에 와서 스텝이 확 꼬였네? 이러면 이제 뭐 기본비급을 더 열심히 해도 되는데 뭐 필수 강좌는 아니잖아. 플랜 B가. 근데 하지만 그럴 때 조금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강좌다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니까 그러면 전부 아닌가요? 이런 건 좀 잘하는 애들 느낌이고 이건 조금 뭐 노배나 허수 느낌이 약간 묻어나고 이거는 약간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 상위권이나 중하위권이나 중위권 이상의 어 그러면 필수컬이네? 뭐 이럴 수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개인차가 있으니까 뭐 필수적으로 들어라라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 필수본 어? 삼순환 일당백 디데이 모의고사 이게 제 기본 헐인데 기본비급이야 보통 뭐 상위권 위주의 어떤 킬러 전용 강좌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거 다 들어요? 다 듣는 애들도 많겠지만 그렇진 않잖아. 자기가 꼭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듣는 게 필요하겠죠.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념학습 또는 기출문제학습 여기서 설명한 거예요. 중급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보충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중상기출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뭔가 이제 풀긴 푸는데도 반대죠. 아예 풀지를 못하는 경우도 도움이 될 거고 풀긴 푸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그쵸? 난 푸는 건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풀이 전략의 재고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킬러 학습을 하다가 막히는 게 많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반대로 이건 긍정적인 건데 아까도 내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 난 문제를 더 풀고 싶다. 이건 상위권들한테도 충분히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문제에 대해서는 왈바왈바 안 할 텐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문제를 단 120문제 중에 5개만 풀어봐도 아 이게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교제구나 라는 것은 5개다. 5개 5개만 풀어봐도 어 이거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라는 걸 아니야 3개만 풀어봐도 알 수 있어 3개만 풀어봐도 자랑이 너무 심하지만 어 문제가 되게 좋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00% 신규 출제고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미리 좀 약간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쉽지 않아 조금 집중해서 풀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도 교정이 될 거예요. 문제를 좀 대충대충 풀다가 자꾸 어 실점을 하던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학생들은 본인에게 어떤 철저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어떤 철저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을 심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교재 구성입니다. 오늘 이제 교재가 인쇄돼서 저한테 왔어요.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1권 본교재고요. 뭐 교재 실제 구성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 이제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풀어보시라고 제 모든 엔젠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복습용 워크북을 한 권 더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제작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냥 해설을 그냥 뭐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했는데 일단 정답은 넣었고요. 당연히 이제 맞춰봐야 되니까. 근데 해설도 요새는 해설지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제 강의와 해설이 약간의 어떤 최대한 맞춰들리려고는 하지만 약간의 격차 강의가 제작되기 전에 제작한 해설은 하여튼 조금 약간 오차가 생기거든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진다든지 약간 내 언어가 100%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 아쉬움도 있어서 이건 하나 제가 양해를 구하겠지만 완강 후에 3월 한 말경에 이제 완강이 될 텐데 그때 완강하고 저희가 빠르게 계속 그때그때 제작하고 교정 보고 해서 4월 초쯤에 일괄적으로 제가 배송해드립니다. 배송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 제가 제가 다 배송해드려요. 그런 거 질문 안 해도 돼. 내 이유로 한 권이 좀 딜레이 된 거니까 그런 의도적인 딜레이에 대해선 제가 책임지겠죠? 당연히 이제 다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예요. 최대한 강의와 싱크로율을 높여서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3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6개 테마입니다. 역학만을 분류했을 때 굉장히 세부 분류를 했어. 이것만 봐도 알아. 멀리 갈 거 없다. 역학이잖아 역학. 전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역학만 딱 봤을 때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 이게 얼마나 세부 분류돼 있는 거야. 무려 등가속도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만 해도 4개로 분류돼 있어. 그 뭐 흔한 작용 반작용 F1MA 유형도 두 개로 분류돼 있고 그 다음에 운동법칙도 기본 유형과 역학계 운동량 보존도 기본 충돌과 상대속도 융합 유형 그 다음에 FT 그래프 위주의 충격량 유형 무려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5개의 유형으로 세부 분류를 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이 안에도 보면 다 분류표들이 붙어 있습니다. 택 형태로 붙어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류돼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유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는 평균적으로는 중에서 중상 중에서 중상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준 킬러가 평균 난이도고요.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킬러들도 소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뭐 너무 어려우면 기본 비급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비급과의 또 차별화는 있어요. 킬러만을 또 타겟팅한 강자와는 조금 차별은 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저희가 또 별도 출제진을 구성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 거의 한 두 달 이상의 기획 기획까지 포함하면 한 세 달 정도의 기획 그 다음에 출제진 구성 그리고 각종 회의 수차례 회의를 걸쳐서 컨셉을 정하고 문항을 분류하고 실제작을 하고 교정을 하고 검수하는 굉장히 좀 블록버스터급 준비를 좀 했다라는 거 굉장히 뭐 공을 좀 들였으니까 만족을 하실 겁니다. 실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프리법 정리를 좀 해놨고요. 기본 내용이나 프리법 정리를 좀 간단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난이도와 함께 핵심 테마들을 태그 형태로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 문제에서 중요한 또 프리팁이나 유의사항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강의를 들으면서 제 프리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공란을 좀 준비했고 복습용 워크북은 그런 거 다 삭제했죠. 왜냐하면 가이드가 돼 있으면 온전한 복습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가이드 없이 한번 풀어봐라. 분류 없이 한번 풀어봐라. 처음에 학습할 때는 깔끔하게 분류된 상태에서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다 택 떼고 한번 풀어봐라. 계급장 떼고 풀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문제집이다 보니까 제가 올해 또 커리큘럼을 엄청나게 확대 개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더라고. 오만한 어떻게 보면 또 오만한 건데 이해는 가면서도 교재만 구해서 풀자. 강의가 뭐 필요 있나? 그 다음에 틀린 문제만 듣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6평 이전에 진행되는 강좌들은 가급적이면 전범위 수강을 권장합니다. 밑바닥부터. 충분히 실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여튼 배속 기능을 배속 기능도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요새 이제 슬슬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잘 나오더라고. 저에 대한 재평가. 그냥 듣기 좋은 플로우로 듣다가 아이 뭐 어떤 가끔 한마디씩 이렇게 참 조언을 해주는 학생들이 있죠. 워낙 2배속 1.8배속으로 듣다가 1.34배속으로만 낮춰서 들었더니 야 이게 듣기는 조금 힘든 느낌은 있는데 자기가 적응해온 배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1배속에서 1.3배속 사이로 들었더니 야 이게 예전에 이해가 안되던 것들이 잘 들리고 잘 이해가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배속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허울 좋은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사람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빨리 듣는 게 듣기는 좋지만 그게 온전히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배속을 신설해달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허세가 이렇게 쩔어. 그냥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프리오티를 제가 먼저 올려드렸었잖아. 프리오티. 문제가 좋다고 하던데 문제만 풀까? 안 돼. 문제는 충분히 좋습니다만 강의 그리고 저의 분석 추천풀이법 비교분석 이런 걸 쭉 보셔야 돼요. 틀린 문제만 골라드릴까? 안 된다는 거지. 쭉 한 번 120문제밖에 안 돼요. 20강짜리 강좌야. 맘먹고 들으면 20강짜리 강좌니까 일주일에 한 뭐 두세 개씩만 들어도 두 달 안에 들을 수 있어요. 자그만치 역학이다. 그치? 역학에는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 역학의 기초 역학의 기본 내공을 닦아드리겠다는데 그렇게 임할 겁니까?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일정 뭐 완강된 이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2월 중순인데 이거는 이제 요일 고정을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워낙 운영하는 강좌들이 많다 보니까 물리원 물리투어 합쳐서 지금 이것까지 하면 동시에 진행하는 강좌가 5개씩이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수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아 이게 요일 고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매일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차근차근 좀 정리를 제 일정을 좀 정리할 생각입니다. 목요일날 업로드 수요일날 촬영을 할게. 수요일날 촬영을 해서 그럼 다음날 목요일날 업로드가 될 거야.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좀 그러더라. 보통 업로드 되는 시간은요. 보니까 오후 한 5시 이후야.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해. 그냥 뭐 질문해가지고 오늘 찍었으니 내일 올라올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면 아침부터 그냥 보채는 애들이 아침부터 너네 물리만 하니? 그 열정은 칭찬하고 싶은데 물리만 하냐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좀. 네?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라고. 어련히 알아서 올려드릴까. 저 지금 일요일밖에 안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밀리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언했던 대로는 계속 페이스 맞춰서 완강 일정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제발 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평균적으로 3강입니다. 근데 3강 내지는 4강이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최소한 3강 정도씩은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3월 31일입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제 마감 일정을 널널하게 잡아놓은 거고 가급적이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완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페이스로는 조금 힘든 느낌은 있어, 나도. 왜냐면 5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2월 말에 기존 강좌들을 대거 또 완강을 하기 때문에 3월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3월 학평전에 완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때를 일단 목표로 삼고 가는데 이거보다 늦어질 일은 절대 없고 요거보다 빠르게 완강하기를 제가 여러분들도 희망하겠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 이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책임감을 좀 더 느끼면서 하여튼 성원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갈라지고 좀 쉬었는데 더 이상 이제 저 특유의 감미로움이 없어졌네. 어쨌든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는데 1강에서 이미 찍긴 했는데요. 1강에서 조금 새로운 저의 역학 분석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수본이나 필수본 VIP에서 들었던 그렇다고 뭐 이 얘기는 약간 사기에 가깝죠? 그럼 배기범은 이제 필수본이나 필수본 VIP에서 꽁꽁 숨겨뒀던 본인만의 어떤 비법들을 플랜 B에서 푸는 거냐? 드디어 상업주의적으로 변신하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인데 아마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야. 확실하게.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밑바닥부터 조금 더 다져드리는 그것도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 바뀌어도 좀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런 느낌. 올해는 전체적으로 제가 모든 커리큘럼에서 도구 정리 행동 영역 정리를 실현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커리큘럼들을 좀 많이 다듬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막 그런 평가들이 올라오더라고.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들어보니까 올해는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게 느껴진다. 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좀 더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어떤 수준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저를 따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 또 굉장히 뭐 야심차게 준비한 커리큘럼들이 계속 연달아 여러분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올해는 제가 그렇게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선택의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학생 너무 많이 뿌려놓으니까 강사가 얘길 다 들어야 되나? 시간 없어 죽겠는데 뭐 골라주면 안 되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조만간 이제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예고했던 대로 실시할 예정이니까 수강생 대상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오픈 안 합니다. 수강생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모의고사라서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 받고 또 강좌 수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강 권장 너는 이 점수 이거 틀리고 이 점수 받았으면 이거 듣는 게 좋겠어 라는 좀 상담도 할 예정입니다. 뭘 들어라 라고 또 해야 이렇게 움직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자기주도적으로 잘 고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뭘 들어야 될지 뭐 이렇게 엄한 고민을 또 심어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계기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문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하여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 결론은 플랜 B는 각자의 역학에 대한 고민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천후 역학 전용 프리도구 정리 강좌다 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고민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멘트지만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정 이게 선택이 안 된다면 맛보기라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의 어떤 위치조차도 가늠이 안 된다면 향후에 실시될 좀 조만간 실시되겠죠. 비라이브라도 응시해 보고 구체적인 학습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오티가 길었는데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1강에서 좀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